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수의 미친 바울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치다라는 말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다리 목사님께서 서론에 말씀해 주신 대로 부정적인 의미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을 때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는 관심을 보이는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지나치게 그래서 우리가 열중하고 또 집중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더라도 자기 분야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이룬 무수히 말하는 이런 업적 그런 성취에 의해서 발전해온 그런 발전국이 또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문명적인 혜택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어느 분야의 미친자들이 계속해서 집중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창조한 것들이거든요. 오늘 강단 말씀 제목처럼 예수의 미친 바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식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전부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었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온전히 방향을 맞추고 우린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그가 배설물로 버렸던 것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목표로 그걸 표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미쳐서 살지만 이런 사람이 결국은 불나방이 죽는지도 모르고 뜨거운 정보로 도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문제는 미쳐서는 안 될 일에 사람들이 미친다는 거죠.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미쳐야 할 것에 미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은 우리가 서로는 인생이 아닌 거죠. 본론 인생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삶 오직에 올인하고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에 미친 삶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보그만해서 새로운 각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우선순위가 이제는 바뀌어지는 거죠. 그동안 올인하고 내가 집중했던 그 대상과 방향이 이제 보그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와 부가 이제는 영적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예수에 미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는 귀한 자료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전염시킨 바울입니다. 조금 오늘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분명히 이거는 체포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의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것도 오신절에 맞추어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상대로 체포가 되어지고 이후에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간 미결수로 수감이 되어집니다. 이 베륵스 총독이 갑자기 죽게 되면서 미결사항으로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유대 총독으로 부임받고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달라는 거죠. 바울의 재판을 맡은 총독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사건은 굉장히 좀 난처한 사건이었습니다. 황제의 재판에 재수를 해부하게 되거든요.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직접 황제가 재판을 해야 될 상황인데 뭔가 납득할 만한 제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는 당했는데 딱히 사형시킬 만한 제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쉽게 바울을 석방시키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서 유대 총독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던 차에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차, 격려차, 분봉왕 아그리바 2세가 관례에 따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매한 난처한 문제를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바 왕에게 상의하게 되어지면서 이 만남이 성사가 되어진 것이 사도행전 25장 또 26장의 배경입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바 왕 앞에 선 바울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과 이 왕 앞에서 나의 무죄를 증명하고 또 명예를 회복하고 또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명을 수행할 절호의 기회로 그 시간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순간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일까? 내 죄를 무죄를 증명하고 여기서 석방되는 것이 과연 급한가? 바울은 결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와 유대의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모인 그 자리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가 절호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죄수의 몸으로 무려 5차에 걸쳐서 5차례에 걸쳐서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수사자부터 나왔지만 그 전에 23절을 보더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명이 바울을 미치게 한 사람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한 거죠. 그래서 베스터 총독이 24절에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죠. 베스터 총독이 바울을 비난하는 말이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말을 드는 겁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우소 5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면서 이어서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건, 앞에서 잡아 끌고 뒤에서 밀고 속에서 뒤집어 엎는다라는 뜻이 강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앞에서 잡아 끌어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고 내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예리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내가 내 심령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 사랑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여러분 미쳐서 날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 놀라운 현장의 역사 앞에서도 절대로 절대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 정말 예수를 핍박했던 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서 있었던 자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복음의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또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감격했겠습니까. 그 머리는 항상 예수의 생각으로 넘칠 수밖에 없고 그 가슴은 예수의 피가 흘러 넘치고 그 눈에는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고 그 입술은 오직 예수를 크리스도로 증인할 수밖에 없는 증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도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 방원했을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들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믿음의 세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작작 믿어라. 너무 미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아가 산곡되게 방주지였을 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세계교회가 위기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 저는 우리 예원교회 이름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람들에게 인기 맞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에 미친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대 속에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목회자가 있고 그러한 중직자가 있고 그러한 성도들이 있고 또 그러한 후대를 길러내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오전에 바울이 전한 복음. 당시 급속하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되자 이제 위기감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무리들, 군중들을 충동질시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변호사 이 더돌로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전염병 같은 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을 혹평하기 위해서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정도로 바울을 통해 선포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얼마나 이 전파력이 컸는지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아시아와 로마를 거쳐서 그리고 영국과 아메리카를 거쳐서 정말 이 조선 땅까지 150년 전에 이 조선의 땅까지 들어와서 복음에 불모해졌던 이 나라를 제2의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전염병에 걸리면 죽죠. 복음에 전염병에 걸리는 순간 모든 죄악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전염되는 순간 사수팔자 운명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아그리바 왕에게 담대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지금 제수로 여러 번 결박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이 참 평안, 기쁨, 참 행복 이것을 당신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수로 결박되고 있고 이 쇠고랑을 차고 있는 이 내 모습 빼고는 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앞에는요 로마와 유대의 최고 가장 높은 권세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어찌 보면 최고의 조건인 사람들 앞에 최하의 조건인 바울이 오히려 최고의 조건을 향해서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사슬 묶인 손을 들어 보이면서 오히려 영적 자유의 그 삶으로 촛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사실은 우리가 쉽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를렁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될 것 같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리포서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빌리포서 4장 9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에 미친 바울의 삶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호화스러운 사람들 만났을 때 우리때로는 불신자의 형통을 보고 솔직히 부러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또 출석명자 가까우면 예수는 믿지 않지만 이미 예수 빼고 다 갖고 있는 불신자 형제들 앞에 갈 때 뻘쭘한 거예요. 너는 예수 믿고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데 너는 돈이 있냐 뭐가 있냐 사실 불신자들 앞에 우리는 위축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 제수의 신분에서 오히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내 신분, 내 상황, 내 형편 다 초월한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수준을 초월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잘나가는 불신자들의 형통 속지 마시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진행된 다민족 초청 페스티벌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필리핀 멀티캠프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선포 전도입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믿던지 안 믿던지 선포하는 거거든요. 자, 축소 연휴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불신 가문의 또 전도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제 추석 캠프가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간증전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지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증인 문서로 쓰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BC 비포 크라이스트 AD 아노도미니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만나기 전에 나는 이랬고 만난 이후에 나는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걸어다니는 가장 좋은 전도지입니다. 가장 많은 전도지를 뿌려도요 왜 기독교가 인기가 없냐 종사 사람들의 종교를 택할 때 기독교 가지 않거든요. 왜 삶이 다른 겁니다. 전도지는 뿌리지만 사실은 삶이 바뀌지 않거든요. 변화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보고 실망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CVDRP 망대를 세운 바울입니다. 본문 30절 32절에 보면 재판이 끝나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딱 두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한 가지 로마 법상으로 바울은 무죄이기 때문에 사형이나 결박당할 행위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로마 항제 가해사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다면 바로 섭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일을 만든 겁니다. 어차피 무죄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상소를 한다? 폐소한 당사자가 정정을 구해서 상급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다시 정정해달라는 건데 이미 무죄인데 상소할 이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상소라는 것 자체가 로마 항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상소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때 로마 시민권 그가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딱 마지막 히든카드로 내밀거든요. 유일하게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굳이 석방되고 풀어지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상소했던 이유는 직접 황제를 만나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고 로마로 가기 바로 로마 복음의 그 비전을 붙잡고 어딜껏 로마 가야 했기 때문에 제수의 신분으로 감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초점은 CV, EDIP의 망대를 승우는데 모든 초점을 맞췄다. 라고 어제 단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C 언약을 의미하는 커버넌트입니다. 우리 커버넌트 홀에서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늘 언약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미전입니다. V는 비전 D는 드림 꿈을 의미하고 있고요. I는 이미지 P는 실천을 실천과 실행을 의미하는 프레틱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다 보니까 2018년 10월 28일 날 목사님께서 CV, EDIP 인생이라는 강단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CV, EDIP 인생 이것을 쉽게 말하면 언약적 비전을 가슴에 담고 꿈을 꾸며 그것이 현실화되도록 기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인생 작품을 만들게 된다. 라고 CV, EDIP를 너무도 극명하고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마울의 CV, EDIP는 무엇입니까 C 그 얘기에 있어서 언약은요 평생 받은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정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이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그게 그가 붙잡은 평생 언약입니다. 본문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복음은 어떤 은밀한 종교 집단의 주관적인 주장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은 실제로 이루어진 생생한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V, 비전 언약을 붙잡았으면 여러분 이제는 이 언약 실현을 이완 세계보그마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계보그마의 비전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성교 여행을 동행해서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보그마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로마 보그마의 그 비전을 바라본 것입니다. D, 드림 언약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이제 꿈을 꾸되 뭐해야 됩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꿈만 꾸면 몽상가로 끝나죠.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이때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배설물을 쫙 사용을 합니다. 로마 황제 가해사에게 황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로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잡은 겁니다. 사수명의 결세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잠도 자지 않겠다 밥도 먹지 않겠다 뭐 그렇게 바울이 잘못했다고 여러분 보금을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때 밝히면서 어쨌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보호 속에 안전하게 제수해 신 분이었지만 로마까지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이미지 기도로 언약적인 비전을 이미지화 시키는 겁니다. 2년 동안 구금되면서 로마 보금화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가고 마지막으로 프레틱스 언약적인 도전을 해서 실제로 로마 보금화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예원 공동체 역시 하나님께서 2, 3, 7 나라 5촌종족 보금화라는 언약적인 비전을 주셨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도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3인의 줄을 통한 3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바울이고 교회는 교회다. 여러분들이 CBD협이가 있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 언약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분명한 기도 제목을 설정하고 여러분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신자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당히 말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맛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니아 어느 한 분야에 미쳐 사는 사람입니다. 낚시 마니아도 있고 스포츠 마니아도 있고 여기에 돈 시간 투자하는 거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24 되는 겁니다. 본문에 내가 미쳤도다.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한 말이죠. 여러분 미쳤다. 이게 헬라어로 마이네라고 합니다. 마이네. 이 마이네가 영어 마니아라는 말이 이 헬라어 마니네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께 미치는 여러분 예수 마니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학장에 산 증인으로 2, 3, 7 5천 종족 보그마의 주역 인생이 되셔서 영적 마니아로 또 예수 마니아로 24, 25 영혼의 작품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